네, 알쏭달쏭 오늘의 주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어렴풋이 간병인 보험 개념은 좀 알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간병인 보험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의부터 내려주세요. 네,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면 이 이름과 들어보시면 누구나가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간병인을 지원해 드린다는 보험입니다. 즉,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을 지원을 받거나 입원비를 일당으로 지원받거나 둘 중 하나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MC님, 제가 지금 간병인 보험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간병 보험이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병인 보험은 들어봤죠. 그런데 간병 보험은 제가 공부를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를 해보면 좀 알 것 같긴 한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병이면 사람이 빠지는 건가요?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맞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MC님과 같이 모든 분들이 같은 동일 보험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름만 들으면 같은 보험이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이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보험은 완전히 다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는데요. 간병 보험은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간병 등급에 따라 등급에 맞춰서 진단금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반면에 간병인 보험은 간병 뒤에 인이 있듯이 전문 간병인을 지원해 주거나 비용을 받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병 보험은 그러니까 돈으로만 지급이 되는데 간병인 보험은 사람도 지급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가족이 있는데 이런 간병인 보험을 왜 굳이 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일반 병원과 치과 한의원을 통틀어서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중 진료 비율을 보시면 외래는 17.3%고요. 입원이 4.6%인 거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 3분은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입원 환자 중 간병 고용 비용은 하루 평균 8만 3,745원을 지불하게 되시는데요. 한 달을 30일간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간병인 한 달 비용만 평균 25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게 되십니다. 많게는 300만 원 이상도 들게 되시는 거고요. 심한 질병이 아니라면 금방 퇴원을 해서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통원 치료를 하시면 되시겠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분들이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는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반면에 이로 인해서 간병인을 어쩔 수 없이 쓰시게 되시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메디컬 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NC님 혹시 찍기 잘하시나요? 찍기요? 제가 그래도 학창시절에 조금 찍기는 해봤는데 한번 이번에 찍어보겠습니다.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그럼 자녀분들이 의료비 마련을 위해서 지금 빚을 진다고 하는데요. 10명 중 몇 명이 빚을 지게 될까요? 10명 중에 그래도 한 2, 3명? 2, 3명. 찍기를 잘 못하시려고요. 아닌가요?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요. 자녀 10명 중 한 명이 부모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진다고 하는데요. S보험사 은퇴용구소 자료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의료비를 지원한 자녀의 82%가 가계소득의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의를 보시면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시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보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빚을 져서 가면서도 져 가면서도 부모님의 간병인 보험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간병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면 쉬운 돈, 그렇게 큰 돈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닌데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때 보통 좀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드는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간병인 비용은 보통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간 고용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는 최대 600만 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경우죠. 지금 시세가 이 정도의 금액인 거고 그 앞으로는 간병인 고용비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돈의 가치를 상해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요.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불편한 큰 상태가 아니라면 간병인을 부르기가 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에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간병인이 필요한 입원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모든 분들이 보상을 나는 못 받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실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입원에 대한 일당을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간병인 지원과 입원 일당을 함께 두 가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게 간병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병인을 쓸 만큼 큰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 점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간병인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없고 이렇게 좀 다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경우도 일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병원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간병인은 한 분 정도 계시는 광경을 열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병인을 공동으로 비용을 지불을 하시게 되는데 이럴 때는 간병인 지원은 솔직히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손 보장하는 보험회사도 몇 개가 있거든요. 가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내 상황에 맞는 간병인 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좀 가입을 해라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주로 어떤 연령분에게 좀 좋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고령자들에게 좀 추천하는 보험인지요? 아닙니다. 전 연령층에 다 가입을 하시면 좋으신 보험인데요. 특정 나이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죠. 그 맞벌이 부분들이 두 분이서 가게의 소득을 책임지시게 되시는데 만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큰 사고가 당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소득을 포기를 하고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병간호를 부탁을 하는 게 맞을까요? MC님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선생님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를 포기를 할 수는 없고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기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와 다른 여러 가지 경우도 또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을 듣고 나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담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간병인이 아니더라도 입원 일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얘기만 들으면 이 보험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모든 게 좋아도 단점은 하나씩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단점 없을까요? 단점 있습니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좋은 것만 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해당 보험은 당연히 단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해당 보험은 180일 한도로 6개월 동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6개월간 면책 기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즉 6개월간은 보상이 안 되는 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시에 쉬고 난 이후에 6개월 동안 보상을 다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이 간병인 보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책 기간이 있다라는 점이 보험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 뭐 100세 시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면서 간병인 수요 좀 더욱 더 많아지지 않을까 미래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병인 비용도 그럼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병인 지원이 좀 가능한지 필요한지 좀 이야기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문제가 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은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험이지 간병인 고용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미래에 고용비가 앞만 오른다고 해도 간병인은 지원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보험의 장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병인 보험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냐. 여기서는 또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데 다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예전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입이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지금은 질병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으면 가입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건강할 때 미리 가입을 생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 질병에 따라 가입 조건이나 가입 인수 조건도 굉장히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신 연휴에 가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질병이 있으시거나 병력이 있으면 조금은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건강할 때 좀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간병인 보험은 입원 시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만 하시게 되면 간병인이 지원이 되는 보험입니다. 간병인이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상황에도 일당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한 보장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필요로 할 수 있고 쓰실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의술의 발달이 더뎠기 때문에 생과 사회 문제였다면 현재는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어떻게 집중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이 젊고 건강한 이 시간인 만큼 지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젊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대비하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또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풀어드려야죠. 반가운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자나 사연이 들어왔는데 8238님의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여잔데요. 사회초년생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이 있고요. 추가로 인터넷에서 저렴한 갱신용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또 글이 왔네요. 선생님, 이 보험 괜찮습니까? 갱신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25세 여성분이시고 사회초년생인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우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비갱신용이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앞에 부모님이 보험을 어떤 형식으로 가입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나이대에 봤을 때는 갱신용보다는 비갱신용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갱신용 보험이 꼭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갱신용 보험은 구간별, 나이별, 그리고 금액별을 따져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시다 보니까요. 갱신용보다는 비갱신용으로 좀 더 추천을 해주셨네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연 도착했네요. 9656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30대 직장인인데요. 갱신용으로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꼭 비갱신으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이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꼭 비갱신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선생님? 가능하면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35세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이 되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35세 남성분인데 결혼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갱신용이 될지 비갱신용이 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35세 남성분에서 갱신용 암보험을 진단금을 얼마나 가입을 하셨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부분인 것만 놓고 지금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갱신용 플러스 비갱신용으로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갱신을 할지 비갱신일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갱신형 그리고 비갱신형 함께 혼합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3895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네요. 어릴 때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는데 설계사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사망보험금을 줄이고요. 다른 보장을 키우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우선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신보험은 유족들에 의한 보험의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젊으신 나이지만 가정을 지금 꾸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종신보험을 줄이기보다는 유지를 하시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하는데 지금 설계사님께서는 지금 사망고장금을 줄이고 그 나머지 여력이 되는 그 돈으로 지금 다른 보험을 하나 보장을 더 올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설계사분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걸 좀 떠나서 설계사분들 성향마다 가입 설계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선 기혼인 거에 어렸을 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납입 여력이 많이 부족하시지 않다고 하면 새로운 보험을 저렴하게 갱신형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진단금이나 보장 범위를 좀 넓히셨으면 한다는 게 제 판단이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